와 여기가 우아고구나 아직 아무도 없네? 안녕하세요 오늘 전학 왔어요 네 일본에서 왔어요 일본에서? 네 제 왔어요 제 왔어요 일본인이세요? 일본 일본어 저.. 안녕하세요 그 우아 선배님들 일본에 미쉬가 나왔는데 되게 너무 좋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좀 자랑을 해야겠어요 우리 두 명이 끝인가 봐 그런가 보다 우리 둘이 한 번인가? 근데 자리가 다섯 개 있는데 뭐지 우긴? 내가 이제부터 다닐 학교인가? 안녕하세요 굉장하군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잖아 반 친구 아 진짜? 몰랐어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서 내가 우리 반의 반장이거든 응 반장도 있어졌는 거구나 응 내가 반장이야 오늘 전화갔지 어? 뭐지? 여기 우리만 있는 줄 알았는데 어? 안녕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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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메이버 너무 예쁘게 꾸며져 있는데 누가 했지? 어? 너 어디서 왔어? 어? 나는 너무 이쁘고 해서 전화왔어 어? 그렇구나 어? 거기 내가 너 되게 재밌는 친구구나 고마워 코라는 일본에서 왔다고 그랬나? 응 근데 너 왜 이렇게 잘해 한국어? 그니까 범부에 갔지 너 똑똑하다 어? 우리 뭐 하는 거지? 우리 쌤은 어딨어? 쌤 없어 쌤은 안 계셔 우리 학교가 좀 특별해서 우리 반장은 누가 해? 내가 반장이야 너가 반장을 많이 계속해왔으니까 새롭게 바꾸는 건 어떨까 싶어서 그래? 어? 너 하고 싶어? 조금 진짜? 그러면 하고 싶은 사람 아 그거 한번 손들고 응 한번 해볼까? 선거 선거하기 반장 선거 나 말고 또 그럼 없나? 한 명씩 그러면 그거 할까? 공약 어 공약 발표하기 그럼 내가 기호 1번인가? 어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우아고 학생분들 제가 만약 반장이 된다면 여러분들을 아주 바른 길로 이끌고 아주 화목하고 오디오가 비지 않는 그런 교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디오가 비지 않는 너무 완벽했나봐 어떡해 네 기호 2번 우연입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이 없는 동안 제가 혼자서 1인 학급 우아고를 이끌어 왔는데요 그런 노련함으로 여러분을 잘 통졸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또 양보해드릴 의향도 있습니다 오 이렇게 안녕하세요 기호 3번 난나고요 제가 만약 반장이 된다면 아주 여러분들이 솔깃해하실 햄버거를 쏘겠습니다 비분 공약을 어 지금 저 드시는 거예요? 네 드릴게요 너무 좋아요 어 화보니까? 조금 다음 사카타소라 네 저도 짧게 한마디로 만약에 제가 반장이 되면 쉬는 시간대마다 과자를 줄게요 오 오 오 너무나 컷 신청 네 안녕하세요 저는 5번 민서입니다 제가 만약에 반장이 된다면요 저희 우아의 케미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아주 열심히 소중히 장사하겠습니다 오 좋아요 일단 제 맘속에 원픽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네 한번 뽑아볼까요? 다들 공연을 지켜야 돼요 네 좋아요 네 하나 둘 셋 잠시만요 나 네 나 네 그럼 저 할래요 뭐예요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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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누구 뽑아서 저요? 나 나 우연이는? 나나 저는 루시 저도 루시 나나 어 그럼 셋으로 해요 우와 우와 나반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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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 괜찮아요 저 그럼 부반장할게요 오 좋다 부반장 좋아요 오늘은 화목합니다 참 오 1교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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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1교시는 국어고 오늘은 겁쟁이라는 단원에 대해서 할 건데 그냥 하면 재미가 없잖아 공부가 그래서 게임을 통해 해볼 예정이에요 재미있겠다 1, 2, 3 루시 루시 루시루시루시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아 왜? 벌써 맞췄어? 응 아 이게 이게 있구나 뭐야 아 나나 네? 바다 진짜 예 빠르다 나나 루시 루시 가게? 루시루시루시루시루시루시루시루시 계곡 우와 어른 가량인데? 나 되게 이름 좀 날렸다니까 우연 모르겠어 수영장 우와 진짜 모르겠는데? 아 진짜 모르겠는데? 미소 선글라스 아 어려운데? 감염할수록 어? 아 아 미시 수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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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수박도 엄청 좋아하잖아 어제도 먹었는데 아 뭐? 이게 뭐야? 점앤춘 아니 아 소라 자몽 아 진짜요? 그거 생각했는데 아 아 소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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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마? 어 소도 똑같아 장마 건나요 아 미소 에어컨 에어컨 오 나 약간 음식 생각하고 있었어 진짜? 어 나 이윤 워키 어 라나 어 어 어 어 팔 마우시에요? 하하 슬 구현 형 아 오 시 오 오 스티 오 근데 이거는 딱 희음이 너무 부상했어 맞아 아 수라 모기 오 아 막 망고 색깔 했네 어려운 거 잘한다 오 아 알겠다 오연 어떻게 맞춰야 돼 아니면 혹시 알 것 같은 사람 기회 한 번 줄까? 아 나 알 것 같아 티 그래 그럼 한 번 진짜? 아닐 수 있어 은서 태풍 아리바할.. 아닌데 나나 바로 알 것 같아요 이거 들어왔는데 나도 알 것 같은데 나 진짜 좋아하는 시간 정답 마마 여름방학 몰랐어? 너무 기다리지 소라 어? 소나기 뭐야? 왜 이렇게 소나기 아니야 너? 이번에는 가사 근데 우아 가사라면 나 정말 자신 있어 나도 자신 있어 전곡이 다 들어가 있는 건가? 아니면 이번엔 어? 와 진짜 모르겠다 잠깐만요 와 이거 진짜? 근데 이게 뭐야? 따라가 자 전원이가 이미 좋아 어디 일본어가 나오는데? 알 것 같아 은서 어 겁쟁이 심장 떨릴게 그만 좀 쳐 놨어요 아 아 이게 부럽다 알았는데 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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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나봐이지만 해보이지만 아 알겠다! 이라! 간직해 보이지만 이렇게 설레이는 걸 담아 와 진짜 모르겠다 민서! 너에게만 모두 보여줄게 하나 더! 마지막! 마지막 마지막! ㅊㅊ으로 끝난다고? 아! 난나! 나 꼴등이야 언니가 아니지? 친구잖아? 되게 놀랄 수도 있어 보랏빛이 된 우리들만의 세상 맞아! 보랏빛이 재밌었다 그래도 맞아 오 마이다 이번 2교시는 미술시간이고요 미술 자신 있는 사람 미술요? 자신 있는 사람 진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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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연 믿어도 될지 그래서 이번에는 미술을 할 건데 오늘 탐구의 단어는 바로 퍼플입니다 그럼요? 오늘 어메을 수가 있었다 그린이 색깔이 없으세요 아 그린이 색깔이 없으세요 그러네 아차! 아차! 파이팅! 친구들 그리고 우리 이 문제 다 같이 맞히면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으니까 파이팅! 오케이 파이팅! 기 한 번 모을까요? 하나 둘 셋 파이팅! 힘을 줘 이거 어떻게 그리지? 이거 어떻게 그리지? 이건 쉽지? 아니요? 못 가겠는데? 네네네네네 이건 그냥 다연이만 하면 꿈이 하는 거 아니야? 아 그래? 진짜? 틀놨어요 틀놨어요 아 진짜 틀놨어요 무서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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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좀 어렵다 어떡해? 어려워? 그래? 많이? 아 잘해 아 잘해 모르겠어 아 진짜 저거 왜 그린 거예요? 왜 왜 왜 이상한 거 있어? 누구야 누구야? 약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 내가 넘어가야 돼요 나야 나야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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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래 소라 소라 민서야 내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 여러 가지 의미라고? 이거 네가 잘 봐야 돼 잘 보면 알 수 있어 어 근데 큰 힌트가 많은 거 같아 어 많아 많아 나름 괜찮은데 하나 둘 셋 짠 딱 알겠지 딱 알겠지 우아 관련 우아 관련 솔직히 쉬워 민서야 차분하게 하나 하나 아 우아 관련된 거예요? 어 우아에 관련된 거야? 응 겁쟁이는 거? 그냥 큰 소리로 말해 됐다 됐다 겁쟁이다 예 예 다음문제 잘 그려줘야 돼 알겠어 알겠어 알았어 비교적 쉬운데? 아 어려워? 어려운데? 시작 어 뭐지? 어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잘 그렸다 진짜 관련됐어 우아랑 관련된 거 나우 어 민서야 잠깐만 민서야 민서야 아니야 우유야? 우유? 아니야 아니야 그게 나는데? 나우? 그게 뭐지? 아니 나쁘지 덥걸 아니야 덥파 맞지? 잘했지 덥치야 허리 있다니까? 뭐야 저거 화이팅 화이팅 아 저걸 좀 다 잘 그릴걸 근데 뭔가 그치 그치 끝났대요 어 저 다 끝났대요 있을 거 같아 짠 짠 너무 잘했다 아 고양인데? 캠스파이어인데? 어 어 조금 그럼 그 옆에 것도 참고해줘 고양이 아 이거 딱 알겠네 응 정답 화이팅 화이팅 우와 거다 맞췄어 야 어떡해 빨리 할 수 있어 그렇지 와 진짜 어렵다 나 미안해 어? 근데 이거 아 근데 이거 아 근데 이게 이게 너무 헷갈릴 수도 있어 아니 괜찮다 그러면 포인트만 해줘 어 아 근데 이게 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? 어 이거를 이거로 아 이거 뭔가 그렇다 봐도 될까?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그게 다 버려야 돼 아 뭐하지? 슬아야 화이팅 너무 어려운가? 잘했어 끙끙 끙끙끙 아니 이 정도면 알 수 있어 괜찮아 어 나쁘지 않아 딱 알겠지 언니 진짜 너무 잘 알겠지 진짜 모르겠다 이게 뭐야 아 혹시 판도라? 뭐 아 뭐 학교인가? 아 진짜 미안해 애들아 잠깐만 잠깐만 아 하하 롤링페이퍼 아 팬사인회 정답 팬사인회 마지막 제시어는? 마지막 마지막 어려워 빨리 빨리 시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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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려워? 아 모르겠어 할 수 있어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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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런 왜 니 안 보여 뭐야 애들아 근데 뭐 해야 돼? 어? 뭐 restaurangen 对 아냐 나름 알 수도 있어 어렵다 뭐야 끝 잠깐만 좀 편하게 생각해줘 좀 멀리서 바라보고 수풀과 랑스 재고 콘서트? 맞았어요! 맞았어! 진짜? 우리 근데 3개 맞혔으니까 상품 받아야 되잖아 까먹고 넘어갈 뻔했어 여러분 이제 3개입니다 최유지 같아 그래서 이번엔 과학 시간인데 이 주제에 맞는 단어는 바로 판도라인데 판도라를 열어 판도라면 뭐가 짓나? 열어 판도라 열쇠 열쇠나 하나뿐이지 문 상자 지금 상자 두 번 나왔어 오늘은 바로 상자인데 혹시 그건가요? 상자가 있으면 거기 안에 뭐인지 맞춰야되는 그런건가? 정확해요 최유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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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작가는 가난 조심해 진짜 조심해 되게 조심해야돼 . 뭐야 뭐야 정답 룸 뭘까 없네 어어, 아까? 잠깐만요. 아, 철수전이 아니야? 와, 정답! 정답! 와, 50점이래요. 대박! 아, 50점이에요? 네. 두 번째에 맞춤 50점. 아, 진짜로? 두 번째에 맞춤 50점, 이렇게. 다음! 내가 해볼게. 아, 그래! 와, 대박! 그런 거였지? 아, 그래! 진짜 아우! 우와, 잘 만지는데? 뭐지, 이거? 오, 응답! 잠시만요. 우와, 너무 잘 만지는데. 근데 이거 둘 다 두부예요? 어. 하나 순두부. 아, 나 질 수 없지, 이번에는 제가 할게요. 알겠어. 네, 순부육, 진짜, 100배급 난이도다. 루씨야, 이건 진짜인 거 같아. 진짜 살아있어요? 아, 진짜 조심해, 이건 조심해야 돼. 아니, 조심이나. 나 진짜 조심해. 아, 몰라서, 몰라서. 예예. 정답! 마시멜로. 아, 잠깐만 잠깐만. 번호가 안 돼요, 번호가 안 돼요? 됐다! 젤리랑 헷갈렸어 엄마는 나나가 될까? 네 나나 기대된다 나나! 언니! 파이팅! 이건 좀 힘들어 이거 어떻게 맞춰? 아직 안 닿았어? 왔어 왔어? 왔어요 왔어요? 아직 아직 거의 다 왔어 엄마! 잠깐만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밑에 밑에 뭔데 뭔데? 엄마 이거 물이야? 물바다 뭘 거 같아? 이게 뭐지? 이게 뭐지? 이게 뭐야? 올깅이 정답 국수 국수 느낌은 맞죠? 맞아요 정답 면 땡 정답은 우동면 우동 아 언니가 빠졌어 언니가 물가다 된 거 알아? 진짜? 근데 진짜 무서웠어? 와우 깜짝 피날레 소라야 야 근데 소라는 진짜 힘들어 이거 어떻게 말해? 이거 진짜 아 진짜 무섭다 뭔가 좀 조심해 시원한데? 어 무서워 진짜 재밌었는데 진짜 재밌었는데 그렇게 누가 하셨지 그렇게 누가 하셨지 어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아 진짜 어디야 아 아 사이렌이다 아 아 동물을 먹으라고 아 뭐야 뭐야 왜 자꾸 냄새를 맡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물쇼 아니야 물쇼 지금 우아한데? 알 것 같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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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답 물품성 대박 진짜 잘 맞췄다 다리 엄청 덜덜 떨려 이게 재밌겠어 진짜 무서웠어 20인가봐 나요 아 와 김단은 진짜 아 여기도 전의 메뉴를 알 수 있어요 언니야 너 좋아 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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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랑 바뀌어야 돼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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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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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집 활동을 거의 마무리 지었잖아요 진짜 성실하기도 했죠 네 1,2집도 마찬가지지만 이번 3집 중에 제일 열심히 했잖아 맞아요 진짜 첫 컴백 무대 그리고 저희 막방 무대 퍼플 막방 무대도 굉장히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안녕 와우드